그리고 그러면서 날씨를 막혔어요. 오늘 날씨가 비가 오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옆에 와이퍼로 MC가 딱 잡혔는데 MC는 깔끔하게 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너무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비 다 맞고. 네.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내가 이 수버를 어떻게든 하고 말기라고 해서. SBS 뉴스가 앞서갔네. 근데 그래서 제가 맨날 내려가서 코디 저기 날씨도 의상 코디 붙여달라고. 그때 맨날 예산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대요. 그러면서 쌈딱이라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이건 저 혼자 다 얻어먹고 화이팅하고 후배들이 다 봤어요. 저 끝나고 나 그 다음부터 코디가 생기더라고요. 원래 선구자들이 장렬하게 전세하고 그 시체 밟고 후배들이 하는 거예요. 그 목표는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해요. 그러고 나서 제가 회사 그만둔다고 아나운서실에서 송별회를 해주는데 아나운서 여자 후배들이 다 우는 거예요. 얘네들이 왜 울지? 왕자님 나가시니까. 그래서 다음 주에 다 그 일을 해도 대신 싸워줄 사람 어서 나갈 거라고. 제가 스스로 좀 반성은 해요. 제 말투가 여성스럽지 못해요. 근데 이제 프리 생활 하시면서 많이 바뀌셨죠? 저 성격 많이 좋아졌어요. 아 바뀐 게 그거예요? 사실 너무 아나운서 이미지를 조금 이제는 벗고 싶었어요. 너무 정갈하고 짧은 머리랑. 차라리 파격조각 하려면 BMK처럼 머리를 좀 따요 이렇게. 괜찮지 않아? 괜찮지 않아? 드레드 드레드 드레드. 그래 그거 좋잖아. 아 이런 얘기는 살면 어딨어. 얘기 얘기 얘기. 흑인 뮤지션 중에 반만이라고 있거든요. 해볼게요. 그래도 이렇게 기르겠다고요.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위험합니다. 아 그럼 얘기 하지 마. 거기 들고 나가겠어요 설마. 아니 저분이 보니까 갈대 내니까 막 던지네. 급해져서 마음이. 어떻게 해도 빨리 분량 뽑아야 된다 제가. 자 그럼 이제 뭘 분량을 뽑아. 이정현 씨에 관한 풍문인데요. 중국 활동으로 상상 초월 거액을 벌어들였다. 이제까지 총 수입이요. 와. 이게 사실이면. 그러니까. SF. JYP. YG. 국내 3대 기획사의 수입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수입. 뭐야. 뭐가. 이거. 아니에요. 아니 근데. 아니에요. 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. 아니 이게 대체 얼마나 본 거예요 이게. 아니에요 아니에요. 해명을 하시면 되죠. 아니 근데 숫자로만 생각해도 콘서트에 10만 명 오고 이러면 인당 만우 10만 해도 얼마예요. 오히려 그 한참 일집이 터지고 나서 한국에서 그 당시에 벌었던 돈이 훨씬 많고요. 그리고 CF 광고를 좀 하긴 했지만 어떻게 SM, JYP를 합치는 금액을.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덕질한 내용을 보면은 우선 한국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 제가 봤거든요. 중국 해외 배우 차트 1위예요. 그 다음에 CCTV, 베이징TV 등 메인 채널의 드라마 주인공이고요. 자랑스럽다 정말. 여기에 TV, 냉장고, 세탁기, 휴대폰, 화장품 수많은 CF의 메인을 하셨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런티잖아요. 네. 근데 중국 톱스타 장쯔희랑 개런티가 동급인데. 2009년에 장쯔가 받았던 개런티가 29억이네요.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그냥 모르겠어요. 장쯔희랑 동급이라니까 귀에 쏙쏙. 아니 광고를 찍은 거는 다 사실이지만. 그렇죠. 그건 말이 안 되죠. 그건 말이 안 되고. 근데 그 정도로 인기를 많다는 거죠.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보니까 광고료 같은 게 옛날에는 워낙 이제 우리가 조금 경제상에 안 좋아서 그러는데 요즘 이제 피어스 브로스난이라든지 이런 외국 배우도 쓰잖아요. 그쪽 광고 단가가 우리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맞아요. 중국도 아마 우리랑 비슷한 수준에서. 그리고 너무 좋은 건 뭐냐면요. 한 번 촬영을 하면. 그게 이제 개학 연장을 하면 우리는 뭐 1년에 2번, 4번 이렇게 찍잖아요. 거기는 한 번 찍은 걸로 쭉 가요. 저 지금 한 4년째. 그리고 기본. 4년째? 4년째 똑같은 화장품. 아니면 2년씩 끊어서 했는데요. 어 난 왜 이렇게 잘 찍어 먹지? 그리고 이제 추가 계약을 해도. 그 화면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옛날 화면은? 그냥 그대로 쓰는데. 그러면 실을 수도 있잖아요. 잘 찍었고. 잘 찍었고 이제 다시 촬영하게 되면 또 너무너무 힘드니까 방제고.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다는 게 티가 나는 게 뮤직비디오 제작에 엄청난 돈을 들으셨어요. 박찬욱 감독님이 직접 연출을 하셨어요. 근데 박찬욱 감독님 개런티가 그 연출력이 꽤 비싸지 않나요? 아 그게 이제 2011년도에 파란만장이라는 단편 영화를 하나를 찍었었어요.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공상을 받았어요. 단편영화.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나 그때 제가 노개런티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사실 감독님들 역시.